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델칸 시장은 시애틀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의미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작년에 가사 노동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생계와 가족, 생활 수준에서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고 들었다며 가사 노동자들을 위해 공정한 임금과 권리를 실현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얻어 노동자들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